일단 가는 중이긴 함 가버려? 미안하다 나 템이 좀 잘 떴어 얘들아 너네 나 절대 못 막아 흠 카멜 벤족 카멜 벤 흠 뭔가 미드를 선픽해야 될 듯한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4픽 5픽이 미드 배난거 보니까 수압 점요 지금지금 지궁군한테 수압을 해달라고 하자 에라이 서폿이 딘건가? 서폿이 자크 아니면 딘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화이팅입니다 레벨 가려주세요 가릴 수 밖에 없죠 이거는 자 이런식으로 완벽하게 가려드렸습니다 이쪽이 와드를 하도록 해볼까요? 어? 죽혔음 그냥 퀴하는데 피했다 그래도 완벽히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시약이 좋지않은데요 시약이 좋지않은데요 시약이 좋지않은데요 W 찍자 어? 먹을 수있나 이거? 벌써 애매한데? 아 아 평타 마구 때리기 어? 이게 안맞아? 불안하군요 그럼 라인을 먼저 밀도록 할까요?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네 반갑습니다 바루스가 벌써 3킬이네 음 어 어 어 좀 아쉽긴 한데 이거는 이건 상당히 아쉽군요 저는 도망가야될 듯한 베오나가 오는 중 아깝게 너무 아까운데? 좋습니다 흠 야미 증강까지 됐지요 이거는 그냥 밀어도 되지않을까? 밀고보자 휴 따봉 한번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케인 궁이 없는데 근데? 아 잡아서 다행이다 그거 아래쪽이거든요? 자 막타를 먹어준게 포인트? 100원이거든요? 좋아요 막타가 중요하다 거의 대포보다 더 큰 돈이기 때문에 대포를 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어 그 무슨일이? 오히려 이거 미는게 이득 아닐까? 야스오온다 빼야겠다 야스오가 안오면 쭉 밀려고 했는데 이걸로 2차타워 골드를 먹고싶은데? 60초가 남긴함 얼마 안남음 얼마 안남음 어? 이게 맞아? 일단 까자 오케이 2차골도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좋아요 찍혔는데 이것도? 아니 야쏘야 그렇게 녹아버리냐 어 좋아요 어 야 도망가 아 야 이게 다 안정냐 어떻게 얘네도 운이 없다 막타 어떻게 안될까요 아 안되네요 미안하자 어 네 그렇지 야미 오르니 레벨업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템 아 야 이걸 들어온다고? 근데 한타가 각이 안나오긴 한다 어떻게 싸워도 답이 없네 상대팀 그냥 서렌치 샘 아니 뭐 어떻게 이게 그냥 나가자 다크가 5인 에어번 띄우면 할만할 것 같은데 말고는 각이 잘 안보이기나 자 이걸 들어와 하락추 에라이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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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 가 야이엔아 얘들어가자 이 찍었어? 뭐죠? 이 찍을 줄은 못왔네 언제적 야스오야 이거는 전멸빵 아니 무슨 저런 야스오로 하냐 저게 옛날에 처음 나왔을때 이 찍고 했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안되지 그거 저 친구는 시간이 멈춰있나? 피하고 먹어주고 상대 텔포 빠져서 천천히 합시다 야스오 간거 같은데 김들 그 야스오 그 몰라 난 여기 있자 나는 찍었다 야 이거 당해줄 줄은 몰랐네 제 생각에는 3대2 싸울 생각하다가 그냥 4명이 와서 좋은거 같아요 자예나 까지 가가지고 어 이게 맞아 보수인데 어 바텀 좋아요 좋은거 같은데 저거는 이미 와 못먹었네 안되겠다 위쪽에 쓰레시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사빙 달령이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눈을 못먹어서 아 할만하다 좋아요 이득 좀 받죠 그래도 잘 받았습니다 아 이건 좀 큰일났는데 잡이요 탑 쪽에서 하면 안될거 같은데 전물이 너무 쎄서 와 다행이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득 좀 받는데 대화골도 먹어서 뭐 밀지말고 그냥 바로 바텀 뛰어보죠 아 애매한데 잡습니다 잡을만한데 나이는 어차피 안좋으니까 잡을만하거든요 잡을만하거든요 좋습니다 제하골드 이득 많이 받죠 나는 살게 어 그래 난 가자 굿 네이스 네이스 카사딘 지금 못먹습니다 제하골드를 다 썰어먹은 카사딘 야스오는 고립중 어 뒤로 뚫었네 사비 너가 다 이겨? 어? 너 프리저 나눠 가버려? 덤브라 나 이 코어야 지금 내 세상이라고 절대 안되지 덤블를 좀 막아야겠다 이 친구 또 밀려고 하네 과열을 그렇게 빼버리면 위험하겠죠 가버려? 가버려? 야미 어 좋아요 야 미포도 센데 죽었네? 일단 가는중이긴함 겅 깃란다 나 템이 좀 잘 떴어 얘들아 너네 나 절대 못 막아 ㅇㅇ 그냥 들어 가버리기 어? 너무 아파 저 그냥 빠질게요 그건 좀 아닌듯한 다비 불잼 따봉 한번 자 이번만 템으로 어떻게 가냐 얼심 다음에 대재환을 가주면 굉장히 좋다 마드네 상대 AP 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판 대재환도 많습니다 치면은 별론가요 별로지 않을까요? 아니 안가봐서 모를 엥? 아니 나 이제 시작인데 승리 고맙습니다 에잉 맛이 없네 아 4,500원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아쉽다 이제 딱 재밌어지는 여기서 꿀팁 가운데로 절대 가지 않는다 이게 열의 아홉은 다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냥 이리로 가는게 좋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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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괜찮아 아직 여유있다 아닌가? 야 여유없어 빨리 가야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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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성공 26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어? 맨 뒤야 하지만 괜찮다 오히려 따라가면 되니까 오빠가 평소보다 4배 많네요 에잉? 여기 없는데? 살짝 피하고 이 친구들을 따라 가요 자 떨어지지 않는게 중요하다 이런식으로 피해주면서 가주면 되겠죠 야 됐다 쉽다 그냥 이지하네요 에잉? 그냥 가자 성공 나이스 벌써 탑 16 불이 켜진 버튼을 눌러서 점수를 획득하고 사이버를 쓰러뜨리세요 저 이거 딱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는 파는 법을 몰라서 발렸지만 이번엔 다르다 야 잘해보자 1대1 맵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어? 뭐야? 이거도 가야돼? 점프가 어? 야 됐다 어어? 어어? 아니 어까임 얘 왜 안됨 오케이 야 됐다 아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야 됐다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좋아요 풀잼 여기지? 오케이 오케이 야 됐다 좋아요 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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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잼 야미 성공 성공 더부샘 무자비하네 아이 그럼요 이런거 자비롭지 않습니다 어?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그 전략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그 도우파식 전략? 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지워 이게 맞아 도우파식 전략은 이게 맞아 다 지워버리기 어? 그러고 보니까 가운데부터 지워야 되지 않나? 나 이제 이제 돌이킬 수 없음 몰라 몰라 제가 그냥 지워 이미 돌이킬 수 없다 그냥 막 지워 패턴 그런거 모르겠고 그냥 막 지워요 얘들아 그 슬슬 떨어져야될 때 아니니? 이거 어떡함? 흠 얘들아 떨어져줘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이러다 가죽진 않고 나만 죽어 어? 떨어졌다며 어? 어? 위에서 무슨 일이? 어? 아 아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